안녕하세요. 인생의무자 코치 독수모임 규장서 대표 리더 이영기입니다. 오늘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석관 챌린지 13번째 무엇을 배울 뜻인가 대답은 자신안에 있다를 주제로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적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둘째 고기심을 충만하게 갖고 있으면 잠재의식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줍니다. 셋째 가장 좋은 답은 소망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존재합니다. 이 책의 제자인 이노우의 힐을 피시는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인식감에 따라서 가고 싶은 세미나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고향이든 기술이든 자격증 공부든 의학 공부든 다양한 종류를 막론하고 축구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장 같은 게 이끌려서 저절로 최상의 배움을 끌어오게 한다는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과의사로서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병원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영 공부를 하게 됐으며 그 이후에는 자기 개발 분야에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제자는 30대 중반으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평일에는 병원일에 매달리다가 주말에는 현대 3시간 이상 차를 달려서 가족이 병원에 다녀오는 그런 힘든 만을 보냈을 때 어느 날 서점에 들어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나포레온 힐의 나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 책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 책에 나포레온 힐의 세미나가 소개되어 있었고 그 순간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성공 철학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의 최상의 상태에 이르는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험이 가르쳐준 것처럼 그 대답은 이미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기 직전 공부든 의학 공부든 열심히 배워나가다 보면은 점차 그 강도가 단련되어 갈 것이고 그 강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진정한 관심을 가지는 풍려가 분명히 스스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상으로 다양한 강좌나 세미나 정보를 확보해 놓으면 반드시 그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강하게 잡아끄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작용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주는 인력의 부칙이 존재합니다. 같은 방향성, 같은 수준의 에너지가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언제나 배움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호기심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면 점차 그 마음이 축적되어 결국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고 그 순간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끌어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어쩐지 마음이 이끌리는 책이나 강좌 세미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잠재적으로 바라고 있던 것 또 바라던 것과 연결된 그 어떤 것임을 알아차리시기요. 가장 더운 대답은 항상 자신 안에 있습니다. 최적의 답은 이미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배워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 노원구 구경충선 철길공원의 자전거로 달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